내가 저 맥터탈 갈게. 여기서 요걸 할 수가 있어? 요거 타임 하다가 저게 밑으로 꺼지면 노력 타임을 맡기는데. 자리를 잡으라고? 앉아서요? 앉아서 하는 거네. 아 성수 그게 너무 넓은데? 이렇게 아빠 다리를 하고 앉는데. 발을 활짝 올리고 올리고. 두 개 다 안되면 하나만 하세요. 근데 이게 되면은 두 개 다 얹으면 좋고. 왜 이걸 얹으면 좋지? 무슨 첫 단계부터 이렇게 벌리는 게 많아. 흔들면 안돼. 야 요정아 다리 하나 더 있니? 이거 타고 올라와. 안 되면 그냥 아빠 다리. 안 되면 그냥 아빠 다리. 바 flop이 없다. 뭐 zнал jadi. 아 이거 Dolry Neu Wat. 이거 좀 하지 않고. 이러 buried 이렇게 이렇게, 엉덩이가 앉을게. 오, 잘 하신다 왔습니다. 시원해요. 형님, 나자치고 있어요. 용과 시간이에요. 아이, 죄송합니다. 팔깍지 껴서 머리 위로 들어 올게요. 머리 위로 두는데 어깨가 우리 이렇게 같이 올라가요. 하시지 말고 어깨 내리고. 아까. 이 장소로도. 정환이 오빠는 일단 늘 아무튼 텐션 상태예요. 딱 보면 그 책임감과 뭔가 계속 움직여야 한다는 것 때문에 단단해 보이지만 경직 상태인 것 같아요. 안쓰러우면서 또 되게 그냥 짠했어요. 아, 몸은 사실 나보다 훨씬 안 좋은 것 같아요. 뭐라도. 뭐라도 도움이 되고 싶어요, 진짜. 잘하네. 네, 목이 안 좋아하지. 오. 오. 나 가봐. 오, 오. 오오. 오오. 목이 돌아간 거 아니야? 저게. 이거또. 뭐야. 되게 웃기다. 야. 되게 웃기다. 야, 너무. 아, 너무. 안녕하세요. 아, 너무. 아, 너무. 이거 안 돼 있고, 어떻게 조개돼. 되는 데까지만 잡아봐요. 됐어 조용히. 우진아 허리 펴봐. 그렇지. 야 얘는 그래도 이게 된다. 오빠는 못까지. 오빠도 되는 데까지만 잡아봐요. 이거 어디까지. 어. 어 밀려서 열심히 빼고. 이렇게 하고서 막. 어 밀려서 열심히 빼고. 이렇게 하고서 오빠 한 번만 들고 행복하게. 이렇게. 어 이거 만져도 많이 된 거예요 남자들은. 그러니까 오빠는 일을 너무 많이 해. 이게 잡힌 거예요? 네 이 상태에서. 일을 너무 많이 해. 어 나중에. 오. 이게 또 협작이 끝까지. 제일. 네. 내 몸. 아 그래서. 아까만 봐도 이렇게. 되는 데까지만 내려가세요. 이 골반을 잡고 되는 데까지만. 근데 다 이렇게 돼 있어요 분명히. 그렇게 하지 말고. 고개가. 저 수평선을 본 상태에서 이렇게 내려간다고 생각하고. 팁이 중요한데. 팁이 뒤에 끝까지 남아있는 거예요. 호흡 내쉬면서 더. 들이마셨다가. 내쉬면서 더 내려가고. 들이마셨다가. 내쉬면서 더 내려가고. 점점 이로는 나중에 힘이 풀려서. 오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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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뒤에 다니엇스 야 누가 요새 볼 더 펼스니? 선생님 다 끝나고 요가 파이어 한번 말줄 안 되나? 너무 시원해 요가 파이어 이거 뭐야 그래야 힙이 당겨요 야 오빠 한 번에 많이 된다 역시 오빠의 스펙력이 진짜 좋으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날아가겠습니다 자 그때 그렇게 퇴장할게 자 그때 퇴장할게 자 그대로 퇴장해줘 자 수고하셨습니다 힘들어 힘들어 와 진짜 일어나다 아